황조우 아시안게임 남자 개인전 예선 리그 5라운드 A조에서 신진서우단과 커제후위 아마추어가 만났습니다. 커제후위 아마추어는 지금 2승 2패, 신진서우단은 지금 4전 4승인데요. 커제후위 아마추어가 싱가포르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대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PBA라고 조예연 구단하고 박창명 프로와 같이 부부가 운영하는 프로 바둑 교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3주 정도 바둑을 더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3주 동안 바둑이 많이 늘었겠지만 신진서우단하고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바둑에서 신진서우단이 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테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바둑을 어떤 식으로 신진서우단이 이기는가 그거를 보는 거죠. 신진서우단이 질까 봐 그걸 걱정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바둑을 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여기까지는 우리도 여기까지 둘 수 있죠. 아마추어도 여기까지는 신진서우단하고 거의 호각으로 둘 수 있고요. 여기서 과감하게 우변에 들어왔는데 다가왔을 때 들여다본 수는 조금 과해요. 안 이어주죠. 이어주면 100이 득점한 건데 당연히 신진서우단은 반발했고요. 그랬더니 한 칸 뛰고 차단할 때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까지는 100이 크게 실점한 건 없습니다. 들여다본 게 약간 손해일 수 있지만 그 손해라는 게 정말 미미한 손해라서 그냥 아직까지는 호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악이 협공을 하고 다가설 때 한 칸 뛰었는데 여기 붙이고 젖혔을 때 여기서 문제예요. 이 장면은요. 이 정석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흙이 주변에 백돌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 자체로만 보면 약간 손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석을 선택하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빈빵 따냄하고 도망가면 백돌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집으로 큰 곳. 그리고 이제 안영의 급소잖아요. 이렇게 놓고 두면 아직 100이 좋습니다. 왜냐. 덤 7집 반이니까. 다 안 까먹었어요. 아직도 거의 한 반 집 가까이 좋습니다. 이렇게 씌워서 공격하면 도망가면 됩니다. 이게 도망가면서 이 도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뒀거든요. 이수는 아마 이거를 이제 이게 큰 손해인데 지금 저친 거하고 이단 저친 거하고 는 거하고는 거의 두 집이나 되는 손해예요. 이수가 기대한 거는 이거죠. 여기를 두고 단수를 칠 때 이을 걸 기대했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정석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한 점을 잡으면 원래 흙이 여기 화점으로 벌려야 되는데 여기 돌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백돌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벌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 단수 치는 자체로 흙이 손해보는 정석이거든요. 좀 씌워서 공격하고 탈출할 때 이 자리도 백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흙이 여기 또 두면 이렇게 두면 이거는 백이 아까보다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좋아요. 흙이 좀 손해보는 정석입니다. 신진성우단이 이렇게 도줄리가 만모하고 이 형태에 여기서 저치고 단수 치는 정석을 선택하는 건 이거 실리가 좋은 정석인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팻감이 상대가 없어야 돼요. 흙이 지금처럼 팻감이 많으면 이렇게 팻감을 써서 받을 때 이렇게 해서 백은 팻감이 없어서 이거 썼는데 이거 빵 따내니까 이쪽 넉점이 굉장히 약해지고 흙이 큰 득을 받죠. 그렇게 돼서 아까 이단저친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안팎으로 따지면 두 집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흙이 거꾸로 한 집 반 정도 좋아요. 조금 차이지만 원래 백이 좀 좋아야 되는데 흙이 한 집 반 정도 좋아졌으니까 백이 나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원래는 하나 더 미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이것도 큰 차이는 없으니까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원래 두는 거예요. 이거를 당하는 게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흙이 이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 귀에 젖히는 수가 안 듣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라 흙을 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빨리 연결을 하는 거죠. 위아래로. 그런데 여기를 이으니까 흙이 여기를 젖혔거든요. 사실 나가는 수도 좋은데 여기를 젖히고 중앙을 틀어막을 때 여기를 쳤는데 이거는 이어야 돼요. 이거 빵 따내지면 너무 차이가 커지죠. 그런데 실제는 여기를 빠져서 이걸 따내물 줘서 이렇게 되니까 이미 차이가 한 8집 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덤을 7집 반을 주고 한 번 더 줘도 흙이 좋을 정도로 흙이 좋아졌고요. 다만 인자의 등련에서 인공지능은 이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디를 둬서 이거를 공격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승률이 95% 이런 상황이라 여기다 두고 어디다 두고 흙이 많이 좋습니다. 여기 두고 펼었을 때도 이렇게 잘살 나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가 차라리 찝지 아니면 끼우던가 뭐 하여튼 이렇게 돼서 살아나가고 여기를 두는데 약간 흙백간에 여기서도 약간의 미스가 있다지만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는 그렇다 친다 이거죠. 여기서 이 흙을 뭐 백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백이 다 살아가지고 우변은 펑 뚫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타고 절에 먼저 절에가 추천하는 수를 먼저 하면 어쨌든 얘를 공격하는 신용이라도 한 번 해보자. 이게 당연히 안 받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둬서 이도를 안정하는 거죠. 공격한다기보다 이도를 안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가올 때 뛰고 여기 한 칸 단수 치면 이렇게 이러면서 두어 나가면 이게 절에가 말하는 백의 최선의 진행입니다. 이것도 많이 불리해요. 한 8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절에가 말하는 거고요. 펑타고와 말하는 건 차근차근 집으로 쫓아가자. 여기 두 칸 벌리고 여기 다가오면 이거 빨리 이거 연결을 안정을 연결시켜서 하자. 이거 상변에 오면 여기는 어깨 짚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로 이렇게 하자라는 게 이게 카타고 추천입니다. 이것도 뭐 한 9집 백이 이미 많이 불리해요. 사실은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실전은 어디다 뒀냐. 이걸 끊었거든요. 이게 끊은 거는 젖힐 때 이거 젖힐 당할 줄 알았겠죠. 커제우기 선수도 어쨌든 바둑 공부를 좀 했으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때 여기를 코붙여서 이 돌을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중앙에 여기 세력 두터움으로 뭘 하겠다는 건데 일단 받아줬죠. 그리고 여기를 뒀는데 사실 이거 계속 밀고 나와도 백이 받기가 나쁩니다. 젖히면 끊을 거고요. 계속 나가면 이 돌이 연결되는 순간에 이게 세력인지 거꾸로 곰마가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신진사보다는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사실 맞죠. 하나 해놓고서 밀고 나와도 지금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 젖히니까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상변을 늘어서 조금만 이 정도 집은 지으라 이거죠. 한 20집 정도인데 이 우산기 집이 6개의 사석만 해도 12집에다 여기만 해도 20집 여기 넘어간 것까지 다 따지면 이 집이 이 백집보다 더 커요. 이미 집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돼서는 거의 크기 한 20집 정도 좋아요. 그런데 신진사보단이 확실히 아마추어를 상대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여기 끊고 저기 끊고 난리침을 해서 대만 때려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안 두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정수대로 따박따박 둬요. 두고 있으면 무너지겠지. 이런 거 둔 것도 별로 득도 없는 수입니다. 뭔가 하나 활용해서 기분 좋은 것 같지만 자충이 됐고요. 당장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이 두 점 잡힌 것만 해도 더 손해가 커요. 이렇게 집은 거는 이 패를 과연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깜이 없다. 빵 따내면 이거 다 백대마 전체가 다 4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못 들어오는 거다. 즉 여기는 나중에 끝내기가 되면 이렇게 뒀는데 이건 이렇게 돼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 흙집도 늘어서 여기 백집 늘어서 이게 20집보다 더 커졌잖아요. 그래도 흙집이 더 커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틀어막아서 중앙에도 또 흙이 한 10집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대마를 또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서 은근히 이대마도 노리고요. 여기도 끝내기도 착실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집으로 20집 이상 이겨 있는데 전 그래서 이걸 좀 노골적으로 잡으러 가는 줄 들었더니 그렇게도 안 하고요. 여기 뒀을 때 원래 백이 여기 가위수에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위수에서 사는 게 정수고 그러면 지금 한 30집 졌습니다. 덤 7집 반 주고 흙이 덤 7집 반 주고 30집 유리해요. 백은 여기 한 30집 가량 있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집이 없잖아요. 흙은 집이 뭐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집 이상 차이가 나는 바둑인데 여기를 뒀을 때 일단 치중 한방 하니까 이 백대마가 살짝 위태롭죠. 이 선수하고 젖힐 때 집어서 잡는 신용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지금도 안 죽어요. 여기서 살려고 하면 여기를 먼저 끼우면 확실하게 삽니다. 이 안쪽으로 두는 거는 이게 선수니까 살았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고 바깥으로 둬도 단수치고 여기 끊으면 이렇게 둘 때 이렇게 꼬부리고 나오면 이거 밀어도 여기 물론 흙집이 좀 더 생기긴 하지만 사는 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두는 거는 있는데 이것도 뭐 이제 30 이상 지니까 그냥 이겨놨어요. 뒷맛을 좀 남겨놓은 거죠. 그랬더니 신지서든이 또 여기서도 또 수를 냅니다. 이걸 막으면 여기 끊어서 딸 때 이렇게 치니까 지금 여기를 따고 이렇게 폐싸움을 한다. 이 폐 지면 이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폐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줬는데 끊고 한 칸 뛰고 했는데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절해가 뭐라고 하냐 어차피 졌잖아. 이렇게 막고 그러면 백의 이거 흙이 백이 막았으니까 흙이 단수치고 이거 치면 딸 때 여기를 치고요. 이걸 따면 이 폐를 백보로 하라고 그래요. 이거 다 잡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끊는 폐값 이거 다 죽으니까 받아준다 치고 이거 두면 근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흙이 먼저 이거 먹어놓고 오른쪽을 다 잡아 놓고 다시 원위치 잡아 놓고 그리고 다시 이 폐거든요. 이 폐 쓸 데가 없죠. 이런 거 폐감이 있게 있는데 지금 뭐 흙도 폐감으로 여기 어디를 쓰면 되니까 여기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절에는 어차피 졌으니까 이렇게 한번 도보라는 것뿐인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건 스스로는 아닙니다. 어차피 많이 졌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일단 정수대로 물러섰고 이유니까 여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둬서 중앙에 집을 짓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 놓으면 이렇게 끼울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이쪽은 잡히지만 중앙을 좀 깨면서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안 되니까 한번 이걸 나와 봤는데 그랬더니 그냥 바로 여기 이어갔고 단호박이죠. 딱 끊어왔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기는 이걸 둘 수가 없는 게 먼저 환경 모양이라 여기 끊을 틈이 없습니다. 쳐도 이렇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백대마가 다 죽었죠. 여기다 놔둬 이렇게 놓으면 이건 사는 궁도가 아니에요. 즉궁 배다 쳤기 때문에 백이다 따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모자사궁이 돼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장르의 돌을 거뒀는데 아 참 신진서 구단이 아마추어랑 상대로 호서로 뒀을 때 아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들 타이점 한 8구단 정도 두시는 분들 신진서 구단한테 석점 넉점 까는 사람이 호서로 두면 이런 식으로 진다. 이제 바둑 결국 만방 났거든요. 만방으로 졌는데 이렇게 만방으로 지는 거다. 이런 것도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바둑에서도 요거 하나만 공부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갈 건데요. 신진서 구단의 미스라기보단 신진서 구단이 조금 더 좋아질 장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에서는 원래 여기를 이렇게 2단 젖히는 정석을 선택하는 게 백이 맞는데 이걸 안 하고 요렇게 뒀을 때 이루 맞고 단수를 칠 때 패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패싸움을 할 때 요걸 먼저 젖혀서 요 교환을 하나 해놓고 패싸움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백이 따야 될 텐데 요걸 끊어놔요. 그럼 이 패는 무조건 받아야죠. 이 석점이 다 잡히니까. 여기를 잡는 것도 이것도 구수예요. 이렇게 돼서 요저 잡히고 여기 우변에서 우산기에서 이렇게 살아와야 되는 거니까 구수니까 이렇게 된다면 또 살 때 패는 흙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냥 여기에서 끊으면 잡고 패를 따내고 결국은 이런 데 패감 쓰는 건데 따내고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요게 흙이 더 좋습니다. 실전보다 조금 더 뭐 큰 차이는 아닌데 반집 이상 더 좋아요. 확실한 거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 여기를 두고 요거하고 여기에 패감을 썼잖아요. 사실 이때 백은 안 받아야 됩니다. 요 패를 안 받고요. 요 패감을 안 받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요 젖혀 넣어서 요거 끊는 것까지 돼 있으면 요거가 요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받을 수가 없죠. 이게 다 죽으니까 근데 요게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뒤늦게 이걸 두면 여기를 끊는 게 아니죠. 요 자리에 둬서 이거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칸 뛰면은 요게 실전보다 백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백이 불리한 게 한 두 집 정도 두 집 정도 밖의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잡혔지만 좌하기에서 백이 크게 이득을 받기 때문에 패를 이기면서 요 진행은 여기까지는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연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큰 데를 차지하면서 백이 전체적으로 중앙이 어쨌든 두터우니까 흙이 삭감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진행되면 결과는 어떠냐 흙이 한 두 집 정도 유리한 결과 그래서 이렇게 뒀어야 실전보다는 조금 백이 나은데 그렇기 때문에 흙도 아까 미리 젖혀놓는 팻감을 썼어야 된다. 요런 팻감을 쓰는 거에서도 작은 거지만 인공지능한테 배우면 좀 더 효과적으로 팻감을 쓰는 법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